블랙박스 업데이트 구매하면 이제 내비형님이 여기다가 이제 풀로 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다 껴주지 여기다 이제 메모리카드도 64로 껴드리고 하지 깎지 말라고 제발 어? 깎지 말라고 제발 GPS 다 껴 테니까 GPS 껴주고 다 껴주니까 깎지 마세요 제발 어? 부탁이니까 깎으면 깎는 만큼만 일하니까 깎으면 싫지 왜 깎는거지 쟤? 왜 깎고 잘해달래? 아니 깎고 다 깎고 뭐 15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뭐 어? 뭐 서민이에요 야야야 차가 있으면 중산층이야 인간들아 이 또라이들아 뭐 서민이야 뭐 박스줍냐? 뭐 반지야 사니? 옥탑방 사니? 산동네 사니? 어? 뭐 기초생활 수급자냐? 차 있고 집 있으면 새끼들아 서민 아니고 중산층이야 이 새끼들아 이 중산층 새끼들이 서민이래 또라이 새끼들 막 산동네 갈동네 살면서도 이 새끼 차 한 대 없고 그냥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들 어? 뭐 박스 입고 이런 사람들이 서민이야 무슨 선동돼갖고 새끼들이 서민이에요 힘들어요 이 서민이란 새끼들아 유튜버가 서민이야 이 새끼들아 서민 이름이 서민 있잖아 그 사람 그게 서민이야 돈이 없어요 차 있으면 좀 좋은거 사 어? 자 풀에치드 HD화질이구요 삼주머니 LCD에다가 포맷 프리에다가 USB 백업에다가 USB를 백업 할 수 있어요 4개에나 8개가 꽂으면은 귀상 꽂으면 인식이 안됩니다 WDR 역광 보정 HDR 뭐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무빙 시큐리티 시큐리티 왔다갔다 움직이는 키트 문양 왔다갔다 움직이는 나이트 비전 별도로 설치하면 서치 같은게 되는거에요 서치기능 충격에 반짝반짝거립니다 WDR FC 이거는 뭐 에이다스 차선이탈방지 앞차출발모 이런거 과속카메라 아이패스 5000 FHD 포맷 프리 이게 포맷에서 자주 할 필요 없다는거 포맷에서 자꾸 떼지 컴퓨터를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개제랄병을 할 필요가 없다 아이패스 블랙 ITV 5000 FHD